이전 시간에는 도커 허브에서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이미지를 실행시켜서 컨테이너를 만드는 방법인 run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도커 데스크탑에서 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httpd 이미지의 저쪽에 보시면 run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 버튼을 클릭하면 저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만드는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때 run 버튼만 눌러도 되는데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만들면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생기는데 그때 이름이 잘 지정이 되어 있어야 관리하기가 편하거든요 우리는 웹서버라는 뜻에서 ws1이라는 이름의 컨테이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run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메뉴가 이미지스에서 컨테이너스로 바뀌고요 ws1이라는 이름의 컨테이너가 생성이 됐고요 그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면서 컨테이너 안에 있는 프로세스도 현재 러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컨테이너가 실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여기 있는 항목을 클릭하면 이 컨테이너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뱉어내는 로그를 여러분들은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이 컨테이너에 대한 자세한 정보, 그리고 통계 자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는 어쨌든 간에 컴퓨터의 자원이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컴퓨터의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는 컨테이너를 끌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스탑이에요 그럼 컨테이너가 꺼지고 그리고 다시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면 컨테이너가 다시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가 더 이상 필요 없다면 딜리트 버튼을 클릭해서 컨테이너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작업을 커맨드 라인에서 해봅시다 그때 사용하는 명령은 run이고 run의 형식은 이렇습니다 도컬 run이라는 명령 뒤에 여러분이 실행시키고 싶은 이미지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때의 이미지의 이름 앞에는 옵션을 적고요 이미지의 이름 뒤에는 그 컨테이너 안에서 실행하고 싶은 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생략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하나의 화면에 여러 개의 터미널을 띄워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죠 일단은 컨테이너를 만들 때는 docker run이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의 이름은 httpd이니까 일확하고 안터를 치면 httpd 기반으로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고 그 컨테이너가 실행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든 컨테이너를 보고 싶을 때는 명령어에서는 ps라는 명령을 입력합니다 그럼 방금 생성한 컨테이너의 id가 이렇고 14초 전에 생성이 됐고 현재 실행 중이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은 이렇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컨테이너를 만들었잖아요 하나의 이미지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명령으로 한번 컨테이너를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docker run httpd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미지의 이름 앞에는 옵션이 오는데요 대표적인 옵션은 name입니다 ws2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새로운 컨테이너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 컨테이너를 보고 싶다면 ps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컨테이너가 생겼고 그 컨테이너의 이름은 ws2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끄고 싶다 그때는 docker stop 컨테이너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docker stop 하고서 ws2라는 이름을 적었는데요 컨테이너 아이디를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실행되고 있었던 컨테이너가 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docker ps를 통해서 정말로 잘 꺼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끈 ws2는 이제 더 이상 목록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삭제가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docker ps 뒤에 마이너스 a를 붙여서 all의 약자겠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스탑시킨 ws2도 화면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스탑했다고 컨테이너가 삭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ps에서는 그냥 보이지 않고 마이너스 a 옵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컨테이너를 다시 켜고 싶다면 docker run이 아니라 start 그리고 ws2라고 하면 우리가 중지시켰던 컨테이너가 다시 켜집니다 이때 아까와는 다르게 로그가 출력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답답하죠 그럼 어떻게 로그를 볼 수 있냐면 도커 로그스 명령을 통해서 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커 로그스 ws2라고 하면 이렇게 로그가 출력되고요 근데 저렇게 출력되고 나면서 딱 꺼져버리거든요 계속 실시간으로 로그를 확인하고 싶다면 저 ws2 앞에다가 마이너스 f를 붙이면 왓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그의 변화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화면에 출력되게 됩니다 컨테이너를 삭제할 때는 docker rm이라는 명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docker rm 뒤에 컨테이너의 이름을 적습니다 docker ps 저 중에서 ws2를 지워볼까요? docker rm ws2 엔터 그러면 에러가 나요 왜 그러냐면 현재 실행 중인 컨테이너는 여러분이 바로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docker stop으로 ws2를 끄고 docker rm으로 ws2를 하게 되면 저 컨테이너가 삭제되게 됩니다 만약에 현재 실행 중인 애를 한 방에 삭제하고 싶다 중요하진 않지만 rm 뒤에다가 force라는 옵션을 붙여서 여러분이 삭제하고 싶은 컨테이너에 이름을 붙이면 stop을 하지 않고도 바로 삭제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삭제하는 방법을 좀 보고 마무리할게요 httpd를 지우고 싶다면 여기서 클릭해서 remove를 클릭하시면 삭제가 됩니다 커맨드 라인에서 삭제하고 싶을 때는 docker rmi, i는 이미지라는 뜻이겠죠? 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docker images에서 docker rmi httpd 엔터 치면 이미지가 삭제가 됐고 잘 삭제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잘 삭제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컨테이너와 이미지를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조작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o avoid finishing up the system we must make that the system nor can we find the system if we find it out